Q.queal 회사를 정말 많이 외우면 그래도 Q 시작하고 그리고 저한테 모든 게 집중되니까 떨려야 돼. 하지만 지금도 잘해야죠. 좀 쓸면 안 되잖아요. 난 강의들이니까. 드디어 첫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다간 큰일 나겠죠? 잘할 수 있어요. 저 진짜 촬영하면서 장 꼬인 적이 처음이거든요. 장이 꼬여가지고. 근데 저희가 원래 하던 게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? 그냥 익숙해진다고 생각하고 알겠죠?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. 이게 하면서 발전하는 저희가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올리온 오버가 그리 왔잖아요.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배웠어요.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다음 촬영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다음 촬영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슝! 가는 거야! 리비도 때 생각하네. 리비도 이후로 운동 열심히 안 했는 봐야지. 리비도 때 이후로 안 했죠? 마지막 운동이 리비도다. 마지막 운동이 리비도다. 마지막 운동이 리비도다. 아 복근 운동 완료. 아 복근 운동 완료. 저는 이런 거 잘 안 돼요? 복근은 충분해. 그래? 그럼. 넓은 써야지. 넓은? 어디요? 간전도로 빨리. 일단. 하나는 거기서. 저기 바로 타이틀을 하나 해와. 귀엽다. 야. 하이 바이. 넌 나의 에버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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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푸른 나무 같아. 베이비. 넌 나의 에버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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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그늘이 돼줄게. 각자의 휴대전으로. 오 나나. 오 나나. 오 나나. 오 나나. 빠딱 일어나야지. 일어났다 주변을 보라고. 너무 지움이 없잖아. 꼬미다. 레디. 체이로. 액션. 이렇게. 너 깨는 연기가. 이렇게. 너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 눈 먼저 뜨고 이렇게 했잖아 원래는 이게 쌍꺼풀 만들어주고 쌍꺼풀 만들어주고 아 내 위쪽에 떠가지고 네 아니 이 공간에 확보를 못해 미안하다 하나 둘 셋 여기 밑에 여기 이렇게 되게 많아 뭘 생각해 저도 아직 제 머리를 본다 아 안 된다 그저 꺼내지 않아 저쪽 신세분이 주문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오셨나봐 먼저 오셨어요? 방원 아 그래요? 우리 이모 지금 하세요 너무 재밌어 이드니를 괴롭히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드니를 괴롭히는 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름대로 거기에 대선 하나가 있어요 네 네 일어나도 다양하게 선욕이 터져 죽어서 정답 잠깐만요 잠깐만요 항상 걸어낼 수 있을게요 네네 한입만 약간 코스신 코스신 오늘 코스신을 했어요 코스신, 코를 너무 많이 비벼서 판나가 될 뻔했지만 그래도 예쁘게 나오고 보통 화보 촬영하니까 저희가 뚜빌옥시켓도 입고 그러니까요 머리도 더 까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것만 하면 돼 그렇다면 남은 신으로 한번 넘어가고 촬영합시다 여기 있으니까 술 마시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 네 술 마시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알았으니까 네 네 안녕 안녕 저는 권모술수동권입니다 제가 뒷담화에 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넌 뒷담화하면 안 돼 너는 착한 역할이야 맞아 약간 나쁜놈 맞나요? 야 욕을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애들아 그런 식으로 욕하면 안 돼 어떤 식으로 욕해? 어떤 식으로 욕해? 그러니까 약간 인신공격은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너 실력이 떨어진다 뭐 약간 너른실비이란 말이야 너른들이 욕을 해준 덕분에 우리 이든이 기 좀 죽을 수 있었을 거 같아 이든이가 지금 기가 너무 살았어 우리가 또 이든이가 기가 너무 살아서 이게 신인의 마음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반 죽여놨어요 어 기를 죽여놨어 아 네 알겠습니다 나쁜놈이 맞긴 하지 뭐?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내일 또 저희는 이제 헬스장에서 굿모닝이든 씬이 있잖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뵙 촬영은 끝 부위를 두 개 만들어서 옆으로 하는 꽃게춤 The only person very tired 방금 만든 꽃게춤이 어때요 여러분? 잘 띄고 연습입니다 자 됐고 차린다 펴보자 가자 가자 여기 기구가 엄청 좋아 처음 보는 기구들 엄청 제 기억 속으로 1년 더 된 거 같은데 미미도 때 복권 다 어디 갔어 지금 다 없어졌어 찌다 나 또 왔어 한 64kg 정도 됐거든요 저 아저씨 이거요 이거요 헬스장에서 지금 대본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야지 무슨 대본을 입고 해서 나가요 원래 헬스장에서 대본을 입고 원래 헬스장에서 대본을 입고 아 이거 해봐 여기 좋다 여기 근육본네 여기 2등 밟고 그거를 일단 이렇게 타이트한 거 같아 2등 밟고 2등 밟고 2등 밟고 2등 밟고 3등 밟고 2등 밟고 2등 밟고 3등 밟고 2등 밟고 그 ES 연습생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하는 장렬인데 그전에 좀 멋진 선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미리 운동을 해서 펌핑을 해놓는 후배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멋진 선배의 모습 그래서 실수가 없어요 하지만 후배들이 왔을 때는 시대인 5등 밟고 Yahus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 6중 로그 맨 하 아침부터 헬스장이 오게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안 돼요 헬스장이 와서 그런지 기운이 확확 나고 잠도 확실히 바뀐 거 같고 오늘 스케줄이 많이 나왔지만 그럼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기에 또 시전이 안 돼서 기회가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운동하러 왔으니까 운동 좀 해보겠습니다. 가요. 사랑해. 제가 피곤한 사람처럼 보이나요? 정확해요. 자 이리로 와. 이제. 자, 시작. 마지막으로 돌아보셨어요, 마지막으로. 네! 이렇게 저희의 두 번째 촬영장 마지막 촬영이 끝났습니다. 이든과 지원님을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맡겨놓고 저희 이제 가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아까도 잠깐 봤는데도 되게 너무 애들이 잘해줘서 맞아요. 걱정이 안 돼서 원한다. 원한다. 우리 먼저 갈게. 우리 먼저 갈게. 그러면 지금까지 차리더! 올려놓을까요? 아 올려놓으라고 했구나. 올려놓으라고 했구나. 올려놓으라고 했구나. 아 오케이. 우리 지금은 올려놓으라고 했구나. 지금까지 올려놓으라고 했구나. 다이로 러브 화이팅! 다이로 러브 화이팅! 조금만 더 똑같은 날이